누구들 도와줘 잠깐! 나는야 바닷속 최고의 마법요정 웬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범죄는 나타나는 나는 마법의 요정 웬디! 내 이름은 웬디! 오늘은 웬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모두 모여라! 마법으로 모든 걸 확! 해결할게 걱정거리 모두 다 싹! 해결해! 흠... 무슨 일로 날 불렀지? 웬디! 다닫힌 모든 이들의 소중한 꿈이 담긴 드립포켓을 되찾아줘! 오우! 좋았어! 우리 함께 추문을 외쳐볼까요? 매직 오션! 추문을 외쳐봐 소원히 이뤄지는 최고의 추문 한 번 더! 매직 오션! 추문을 외쳐봐 소원히 이뤄지는 최고의 추문 마법아! 이루어져라! 구석 웬디! 로우! 글들이 찰지 로우... 에이구 오래 인기 어떻게 며소 드립포켓 시댁 여러분 모이와 함께 크락키는 이름을 따로 해주세요! 자 시작! 시작! 자, 한 번 더 시작! 자, 한 번 더 시작! 아니! 이걸 따라하다니! 안돼! 크리켓이 더 강력해지기 시작했어! 드립포켓을 되찾으려면 너희들이 함께 외쳐주는 마법의 주문이 필요할 것 같아! 다들 기억하지? 하단 속 강력한 마법의 주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외쳐줘! 자, 시작! 매직 옥션! 다시 한 번! 매직 옥션! 아, 안돼! 사라지고 있어! 자, 우리가 이겼어! 여러분이 도와준 덕분에 소중한 선물이 남긴 드립포켓이 드디어 우리에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고마워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싱싱한 휘날레를 시작해볼까요? 매직 옥션! 3스플링으로 시작해볼까요? 10. 10. 10. 11. 11. 12. 11. 14. 13. 15. 16. 15. 만나는 시간 움직이게 데려가 With the magical shine 여러분! 크림 포켓은 앞으로도 우리가 잘 지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아름다운 이런 인재와 맞는 일을 썩고 있니 그리고 너무 빠른 빠른 늘 이곳에 있을 테니 언제든지 놀러와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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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